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픽 X-File 강주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지껏 오픽 X-File 1탄, 2탄 매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죠. 중심에 딱 서 있는데요. 오늘의 X-File 역시나 아무도 모르는, 수험자가 모르는 중심,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 제목인데요. 오픽 출제 1위의 숨겨진 진실.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은 지난 2탄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또 10년 연속 오픽 출제의 주제 1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음악 감상입니다. 두 번 쏴줘야 나오는. 센스, 잘했어. 피 흘리고 있네요. 음악 감상은 1위인데요. 10년 동안 계속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음악 감상의 움직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음악 감상의 변신은 무죄인데요. 우선 X-File 2탄에서 이 점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귀하의 취미와 관심사에서 한 개 이상만 선택하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딸랑, 음악 감상하기 하나를 고르면 이 주제가 모두 안 골라졌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는, 이게 이제 5번 주머니인데요. 그 백그런 서베이에서 공 하나를 넣기 때문에 누가 손을 넣더라도 그 공을 꺼낼 수밖에 없는 5번에서는 음악 감상만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감상이 가장 많은 출제, 시험에 출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소 선택 우선의 법칙 가장 적게 고른 주제분이 시험에 우선하여 출제된다는 법칙입니다. 가장 적게 최소 우선 우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슬기롭게 많이 골라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골라서 출제되게 만드는 영리함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탄이잖아요. 오늘 3탄이면 2탄 이렇게 울고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녹차 이렇게 티백 한 번 한 다음에 또 울려오면서 그거 반응 좋다고 또 마시면 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네, 3탄입니다. 자, 3탄에서는 음악 감상의 모든 출제를 알려드립니다. 네 제일 많이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죠. 자, 우선은 좋아하는 음악 장르인데요. 제가 1번이라고 적어볼게요. 네, 좋아하는 가수는 2번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라이브 음악 또는 기억에 남는 음악은 3번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성향의 변화는 2번, 3번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 번호는 무엇이냐면 한 번 출제되면 세 문제 단위로 출제가 되죠. 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 성향의 변화는 지금 2, 3이죠. 그러면 박지인 거죠. 박지. 네, 2번도 됐다가, 3번도 됐다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출제된 후 음악 성향의 변화가 2번으로 기억에 남는 음악이 3번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장르, 좋아하는 가수 나온 후에 음악 성향의 변화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대박이죠. 뭐 아직까지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지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번호는 시험에서 1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대부분 5번, 6번, 7번 또는 8번, 9번, 10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5번 문제, 8번 문제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의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6번, 9번은 좋아하는 가수, 7번, 10번은 기억에 남는 음악이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6번, 9번, 7번, 10번에서는 음악의 성향 변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는 것이죠. 음, 자 그러면 음악 앞쪽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놀랍게도 롤플레이에서도 음악 감상의 출제는 가장 많은 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롤플레이 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1번, 이게 12번, 13번에 출제됩니다. 자, 여지껏 어떤 강의에서도 문제 번호를 찍어주는 강의는 없었습니다. 네, 단지 우리 비고피, 시원스쿨랩에서 하는 우리 비고피 강지환 강사가 유일하게 찍어줬는데요.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만일에 수험자라면 몇 번의 문제가 나오고 가면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요를 누를 것 같습니다. 네, 자, 11번 문제에서는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질문은 MP3 구매 관련 질문인데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MP3 플레이어를 살 거니까 관련해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업체에 전화해서 MP3 플레이어를 관련해서 구매하려는 물어보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MP3 관련된 질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에 물어보는 것과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잘 나가는 제품은, 너가 써본 거는, 또는 좋은 점이 있나면 special features,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서 사면 싸고, 어떤 브랜드가 좋고 what would be your recommendation, 어떤 거 쓰면 좋겠고 what are the prices, 가격대가 어쩌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봤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은 12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친구의 MP3 플레이어를 파손시켜서 친구의 입을 막는 친구가 빌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 되다가, 어? 망가진 거죠. 그러면 친구의 입을, 아, 벌려봐. 음, 주먹을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친구의 입을 막는 그래서 이건 어떤 게 하냐면 같은, 어, 가치의 물건을 사주겠다. 또는 동일 물건으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아니면 금액을 알려주면 내가 송금해 줄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좋네요. 네. 이게 참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구매 관련 문제면 그, 환불이나 교환으로 문제가 많이 빠지는데요. 이 MP3 플레이어만 유일하게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예로 빠집니다. 요거는 그, 빅오픽, 베이직이나 스피드 강좌를 들으신 분은 이 문제를 맞춰서 IH를 맞았네, 어드밴스를 맞았네 굉장히 후기 게시판에 난리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죠. 물론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13번이고요. 친구의 물건을 빌려 파손한 경험이 있느냐? 인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MP3 플레이어를 망가뜨린 게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막 밟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I dropped it down. 떨어뜨렸는데 그게 젖었어요. Got it wet. Got it wet. 이렇게. I dropped it down. And got it wet. 그러면 보통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해변이나 강가나 아니면 변기에서 변기. 죄송합니다. 정말 뚝 떨어뜨렸는데 이게 그만! 물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만! 우리의 꿈과 희망도 함께! 변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dropped it down. I accidentally dropped it down. And got it wet. 그러면 꺼내면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합선이 일어나면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ook out of the battery. Took out of the battery. 그 배터리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Let it dry. 이런 것 좀 알아두세요. I dropped it down. Got it wet. I took out the battery. And let it out. But it didn't work. 뭐 이런 흐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쪽은 초반부 문제 5, 6, 7과 8, 9, 10에 나올게요. 경우에 음악 감상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술 먹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롤플레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11, 12, 13. 근데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 둘 중에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자그마치 8, 90%의 확률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10번 해보는 시험에 8번, 9번이면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죠. 여러분이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잡음을 보시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겠죠. 그 확률이 높죠. 서지 않죠? 잘 서죠. 오! 섰어! 이런 확률이 적죠. 그만큼 음악 감상이 가장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 감상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모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것에서 모든 출제 방향을 알면 여러분의 시험에 출제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X파일이었고요. 음악 감상은 가장 많은 출제였고 음악 감상의 변신은 무제! 근데 어떻게 나온다? 초반부에서는 좋아하는 음악, 가수 또는 예전과 지금의 음악 성향의 변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음악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롤플레이에서는 MP3 플레이어를 친구나 업체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의 물건을 빌렸는데 파손시켜놓고 친구의 입을 막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I dropped it down I dropped it down I got it wet I took out the battery and let it dry It didn't work 그래가지고 돈 물어주고 뭐 이런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탄 기대되시죠? 3탄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4탄 제가 또 에너지를 더 모아서 여러분의 화이팅을 모아서 4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